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이 형! 잘한다! 이 형! 만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뭐! 벌썽 어깨를 앞으로 더 내딛어! 아, 제가 안주가! 최대한 비쌍하게 만질 수 있도록 부모어깨 천을 두수자! 이 형! 맞아야 돼요! 분명하지 마! 모두 손을 뽑을 수 있도록 뽑고! 다시 조금씩 조금씩 해! 조용히 해주세요! 아, 아, 아! 두어! 턱을 더 들어! 안나가래! 좋아! 파이팅, 어벨어들의 남청, 오늘은 두이들의 정, 두사람이의 파트, 주짓수대 김기홍 선수는 1번 이러멘트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짓수대는 황나한 선수는 지금베스 3번 멘트 앞으로 와주세요. 공원 선수는 1번 멘트 앞으로 와주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선수는 1번 멘트 앞으로 와주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넣어야지. 라소 이따 집어넣어. 그렇지 더 집어넣어. 유지하고 소매를 먼저 뜯어내요. 바지 잡힙니다. 그렇지. 가자. 다리 하나 내면서. 파. 일어나. 아빠. 유온밸리 2점 먼저 받아요. 오케이. 유온밸리 3점 받고. 오케이. 마운트 가고. 4점 받아. 4점 받아야돼. 4점 받아야돼. 백으로 가. 끝까지. 클로징하드 하잖아. 클로징하드. 라소를 먼저 깊이 넣어야지. 더 깊이 넣어. 네. 자. 솜을 뜯어내고 다시. 오른발 솜을 보자. 오른발 안겨야지. 오른발. 오른발. 솜을 뜯어내. 오케이. 뜯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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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다리 뺏어. 오른발 뜯어내. 오른손 다. 손을 잡혀야둘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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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부하종 이런거.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이 잡아놔요. 한 테 세 ensures. 네, 좀台灣 치료. 이렇게. ㄷ Blind. 라소 절대 부르지 말고. 왼쪽 무릎 바깥으로 빼. 승. 통. 경기베츠 중앙 선수배기존완에서는 직후 전력입니다.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의 배기주세요. 고생하시길 바랍니다 동맥맥 ز obeil 동맥 다리 얹는 게 옳는 게 오Es 1초 0 2초 곧alah No 윙 1, 2, 2, 3 잘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